아 안녕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야행장에서 위쪽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 아니 위쪽이죠 위쪽으로 아 그러니까 화개장터 쪽입니다 이쪽이 자 라이딩 우라니하고 휠체어 바이크 경치 꺼내주죠 와우 야 죽입니다 죽어요 이 뷰를 어색 합니까 이게 아우 멋진 자전거도로 I've never seen such beautiful bike pass It's number one here It's number one here It's number one here Oh run Oh run 야 여기 끝내주제 아 지금 굉장히 장난하니 오 뷰 죽입니다 죽여요 와우 야 저쪽에도 저쪽에도 야행장 아니야 저쪽에도 야행장 같아 야행장 맞아 형님 그렇지 와우 그렇지 차 내려가는 길이 있네 다음에 오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나 이따가 저기 가볼라고 형님 그렇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가야되겠습니다 형님 나 저기서 한 며칠 있지 뭐 와우 여기가 하동 corte 하동 군 군 군 preca인다 이거 하 쏭 본 circa 벤에서 하 하동 좋다 ,... 하 동산 살고 싶어 지는데요 맛있어 ... 아 저 반대편 어 차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 자 주가 저쪽은 광양입니다 광양시 다리 건너면 광양 이쪽은 하동 저는 이따 오후에 혼자서 저쪽으로 캠핑카를 몰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 들어가네요 여행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거 멋진 풍경 이야 새로움의 발견 꺼내줍니다 진짜 판타스틱입니다 판타스틱 아 저 산도 멋있어요 쩔어 줄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하동 화계장터 까지 와 20 22키로 이야 몇시간 걸리는데 이야 멋있네요 진짜 진짜 비오리플 입니다 저 하동군청 남원구레 이쪽으로 쭉 가면 남원구레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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